안녕하세요. 다모아우토입니다. 오늘 보여드리는 윙바디는 직거래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인수가 가능한 차량입니다. 후축구변으로 바퀴 보시면 뒷바퀴가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짐을 싣고 운행하실 때 축을 내리고 운행하시면 더 많은 짐을 실으실 수 있습니다. 2017년식이며 주행거리는 20만km로 실주행거리입니다. 윙길이는 8.30m이고 운행중인 차량입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모아우토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. 매일 새로운 매물이 업데이트됩니다. 네이버에 다모아우토 검색해보세요.